체력운동을 좀 해야될 것 같은데 오늘은 뒤에 뒤에 일단 버텨봐 이 찾아가는 리듬이 이미 틀렸어 찾아갈 때 파바박 찾아가야지 파바박 찾아갈 다리 준비가 돼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찾아가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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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피지컬 운동을 좀 해야겠는데 오늘? 살 많이 쪘지? 아 찐 것 같아? 많이 쪘는데 너무 파바박 찌지 말고 그렇다고 적당히 껴 다칠 것 같다 느낌이 하하 하하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? 그래 보이는데 하하 야 원래도 안좋았는데 큰일났다 하하 엄청 떨어져 보이는데 체력이 하하 하하 랜덤으로 줄테니까 찾아가봐 에 네 찾아가 봐 이 네 충족 잘 이 공 찾아갈 때 내가 그 때리고 나서 중심을 얘기했잖아 근데 중심이 어떻게 돼? 나가기 전에 막 쏠려있지 나갈 때부터? 들어올 때 들어올 때를 집중해야지 올려줘봐 오늘은 뭐 이런 메커니즘적인 설명보다는 운동을 더 해야겠네 그냥 운동을 운동 너가 속에서 올려봐 다? 다? 뭐가 느껴져? 칠 때 돌아올 때 천천히 봐 그치? 다음 걸 차고 나가기 위해서 무릎이 준비를 하고 있지 근데 중심을 쓰진 않았잖아 아 근데 그런 동작이 돼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느낌인거야 느낌 자체가 그치? 죽여줄 때 죽여주고 나갈 때 나가줘야 되는데 그 리듬감 이것도 똑같이 리듬이잖아 생각해보면 근데 너는 들어올 때도 팍팍팍 쓰고 나갈 때도 팍팍팍 쓰니까 나갈 때 힘들지 나갈 때 힘들지 오늘은 뭐 그 메커니즘적인 건 좀만 하고 또는 체력 운동을 해야겠다 안 되겠다 나갈 때 빨리 올 때 천천히 그 방금 내가 보여줬던 그 리듬을 잘 생각해봐 네 아니야 아니야 이건 죽여 이건 없어 이건 왜 하는거야 그냥 이렇게 움직여야지 아 오긴 와야 되는구나 어 오긴 와야 되는구나 오긴 오는데 오는 모션에서 하는건데 너가 지금 무릎을 안쓰고 이것만 쓰고 있잖아 나갈 땐 발바닥 다 써야돼 그치 발바닥 써야지 발바닥 아니야 그건 내가 치는 타이밍에 이 발의 리듬을 맞춰봐 내 리듬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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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왕왕뛰진 말고 그런 리듬이긴 해 너무 들어올 때 팍 나갈 때 팍 나갈 때 팍은 맞는데 들어올 때 너무 팍이 그러니까 더 힘들지 공 찾아가기도 힘들고 할 수 있겠어 응 고맙다 그런지 rade 두번째 타둘 탐 두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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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